안녕하세요 이희명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세계사 동아시아사 교과서에 나오는 사건들 중간중간 살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정강의 변이라는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토목보의 변이라는 사건을 말씀드린 바가 있었어요. 토목보의 변은 1449년 명나라 황제가 몽골족 오이라트부의 포로로 끌려갔었던 그런 사건이었고요. 오늘 살펴볼 정강의 변은요. 토목보의 변보다는 한 300여 년 앞서서 먼저 있었던 사건이에요. 송나라 황제가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그런 사건인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127년이었습니다. 1127년 초 당시 송나라 황제였던 흠종과 그의 아버지 태상황 휘종이 함께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에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둘이만 끌려가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황실 가족들과 관료들 수천명이 함께 금나라에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끌려가서는요. 이 두 부자 황제 흠종과 휘종은 금나라 황제 금태종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요. 옷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양가죽이 던져져요. 그리고 이들은 이 두 명의 황제들은 양가죽을 입고 금나라 황제 태종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기어다니는 이런 치욕적인 항복의식을 했습니다. 자, 이 항복의식을 금나라에서는 견량래라고 부릅니다. 여진족들 사이에 있었던 항복의식이에요. 이걸 송나라 황제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황제 둘만 치욕을 당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당시 황제였던 흠종의 부인 인회황후도 치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인회황후는 금나라 장수들 앞에 끌려갔고요. 노래를 시키게 됩니다. 황후가 송나라 황제의 부인이 금나라 장군들, 여진족들 앞에서 노래를 해야 했고요. 또 술을 따르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인회황후가 술 따르기를 거부합니다. 이렇게 거부를 하자 금나라 장군이 인회황후를 폭행을 했는데요. 거의 반 죽을 정도로 팼고요. 결국 맞아서 죽습니다. 맞아서 쓰러졌고 실려갔는데 치료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인회황후는 금나라에서 시름시름 알타가 죽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런 치욕이 도대체 송나라에게 왜 벌어졌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당시 두 명의 황제가 끌려가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했었던 걸까요? 자, 정확하게 말하면 황제는 흠종이고요. 휘종은 태상황이었습니다. 황제 자리에서 물러난 아버지였던 거죠. 자, 그러면 금나라와 송나라의 관계를 말씀드리면서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황은 12세기 상황이었어요. 아까 제가 1127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전 10세기, 11세기 때에는요. 사실은 송나라에게는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문제가 아니고 거란족이 세웠던 요나라가 문제였습니다.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는 워낙에 강성했습니다. 10세기, 11세기 이 아시아를 주름잡고 있었던 강한 세력이었고요. 그들이 송나라 위쪽에 화북지역, 중국 화북지역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화북지역의 요충지인 연운심륙주라는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송나라는 그 땅을 되찾고 싶었어요.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로부터 그 땅을 되찾고 싶었으나 송나라는 힘이 약했습니다. 송나라는 건국 초기부터 오랜 기간 문치주의라는 그러한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국방력, 군사력이 약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라로부터 그 연운심륙주를 되찾아 오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요나라에게 세폐를 바치고 있었어요. 이 세폐라는 것은 중국 송나라가 북방민족들, 유목민족들한테 바치는 공무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공무를 바치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송나라는 그래서 자신들의 힘으로 요나라로부터 연운심륙주를 되찾지 못하고 세폐를 바치고 있는 상황이 11세기 내내 전개가 되고 있었는데 12세기가 되면서 여진족이 강성해지는 겁니다. 거란족이 있는 그 요나라의 동쪽에 찌그러져 살던 여진족, 그들이 강성해집니다. 이 여진족은 요나라 동쪽에서 요나라의 눈치를 보고 요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12세기에 이 여진족들 사이에 아골타라는 인물이 여진족들을 통합하고 또 요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 여진족 세력들을 규합하면서 강하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그 시기 요나라는 되려 약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진족이 1114년에 요나라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공격을 해서요 이겨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여진족의 아골탈은 1115년에 금이라는 나라까지 건국을 하고 요와 싸우기 시작하는데 잘 싸웠어요. 요나라를 압도하면서 금나라가 조금씩 이겨가고 있었습니다. 자, 송나라가 이 상황을 봤겠죠? 송나라 내부에선 어떤 소리가 나오냐면요. 자, 이렇게 금나라가 세지니 우리 금나라와 손잡고 요나라를 협공하여 연운 16주를 되찾아봅시다. 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는데 당시 황제가 휘종이었습니다. 앞에서는 태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 1114년, 15년 그때 당시는 휘종이 황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휘종이 금나라와 손잡고 요나라를 협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고요. 이건 금나라한테도 먹혔습니다. 금나라도 송과 손잡고 요를 박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맹약이 이루어졌으니 이것을 해상의 맹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내용이 어떠냐면요. 송나라는 거란족에게 줄 세 패 금나라 주고 금나라로 하여금 요나라를 공격하게 해서 같이 요나라 공격해서 연운 16주 되찾으면 우리 이득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요. 금나라도 그래 내가 뭐 송나라로부터 곡물 받고 세 패 받고 같이 요나라 쳐서 요나라 무너뜨리고 내가 그 땅 차지하면 좋지 대신 연운 16주는 안 건드릴게. 그래서 금나라 입장에서 요나라 무너뜨리고 송나라한테 돈 받고 송나라 입장에서 요나라한테 줄 돈 금나라한테 주고 연운 16주 획득하고 둘 다 윈윈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해상의 맹이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112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나라는 요나라를 본격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송나라도 그럼 같이 협공을 해야 되잖아요.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송나라에 문제가 생겼어요. 1120년에 방랍의 난이라는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송나라에서 이런 대대적인 농민 봉기가 왜 생겼는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휘종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당시 황제 휘종이 엉망진창인 황제였어요. 이 사람은요 몹시 사치스러웠습니다. 사치품을 좋아해서 도자기 예술품들 사들이고 자기 정원을 화려하게 꾸미고 전국 각지에서 기이한 돌들, 바위들을 막 잘라오고 난리를 치고 있었고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이 동원되기도 했고 많은 돈이 또 투입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이 휘종은요 도교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임명소라는 도사한테 푹 빠져가지고 도사한테 미쳐서 이 임명소라는 도사를 궁궐에 불러다가 도교 강의도 시키고 성대한 도교 행사도 열고 이랬습니다. 이 황제가 이렇게 도사한테 빠져 있으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었겠죠. 그 다음에 이런 행사 때문에 돈은 또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황제가 이 모양이니 아래 간신배들이 들끓쳐 이 간신배들은 또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농민들을 수탈하고 있었어요. 경제는 무너져가고 있었고요. 이러니 농민들은 불만이 컸고 결국 1120년에 대대적인 박랍의 난이라는 난이 발생을 하면서 송나라는 요나라 공격은커녕 자기 나라 안에 이 농민봉기 막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박랍의 난은 송나라가 진압을 하기는 하는데 근데 그동안 이제 금나라 혼자 열심히 싸우고 있었죠. 혼자서 선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송나라는 박랍의 난을 정리하고 정신 차리고 1120년에 이제 연운 16주 지역으로 공격을 하러 들어갔는데 송나라는 그런데 요나라한테 져요. 연운 16주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당시 요나라는 금나라한테 읊어 터지면서 약해질 대로 약해졌는데 그 약해진 요나라조차도 송나라는 제대로 제압을 못합니다. 송나라의 군인들이 그렇게 국방력이 약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송나라가 결국 자기들의 힘으로 연운 16주를 되찾지 못하게 되자 이걸 마저 또 금나라한테 부탁을 합니다. 금나라한테 연운 16주 같이 쳐들어가 달라고 합니다. 당시 송나라가 계속 공격했었던 연운 16주 지역이 연경이라는 곳이에요. 연경은 지금의 베이징입니다. 북경. 이 북경 베이징도 당시 연운 16주 안에 있었는데 여기를 공략했는데 송나라가 계속 실패했거든요. 이 연경을 금나라가 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연운 16주 지역도 결국에는 금나라가 거의 다 자기들의 힘으로 제압을 해나가고 있었어요. 금나라는 좀 짜증나는 겁니다. 아니 협공하자고 해놓고 송나라는 한 일이 별로 없어요. 결국 요나라 무너뜨리는데 거의 다 금나라의 힘으로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금나라 장수들 금나라 관료들 입에서는 불만이 나오는 것이죠. 어떻게 송나라 저럴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금나라에서는 이 연운 16주 송나라한테 주지 맙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당시 금태종은 그래도 이 맹약을 맺은 바가 있으니 약속한 바가 있으니 이걸 우리가 또 지키긴 해야 될 것 아니냐. 근데 또 화는 좀 나고 그래서 송나라한테 따지긴 따집니다. 연운 16주 주긴 주는데 다는 못 줘. 16개 주 중에 너네 6개만 가져가고 10개는 우리가 먹을게.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6개 주를 주는데 거기도 다 금나라가 이미 다 싹 쓸어서 약탈을 하고 또 재물 거기 있는 거 다 가져가기로 하고 그리고 토지만 주는 걸로 합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공납 그거 3패 제대로 내라.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리고 금나라는 화를 사귀고 이를 마무리 짓습니다. 자 송나라 입장에선 연운 16주를 다 찾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나마 수건이었던 연운 16주 중에 6개 지역의 토지라도 얻은 것이 어디냐. 이러면서 만족합니다. 당시 휘종은 그래 내가 내 덕으로 그동안 수건이었던 이 땅의 일부를 되찾았지. 이런 모양새 갖춘 걸로 만족을 해요. 그리고 결국 1125년 요나라는 송의 지원을 받았던 그 금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거란의 황제 천조제는 일단 도망은 쳤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요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요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송나라가요. 입을 싹 씻어버리네요. 송나라가 금나라한테 주기로 약속했던 3패를 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금나라 태종 열받죠. 어라 이거 보게 이거 왜 약속한 돈을 안 주지 왜 공무를 안 바치지. 열받고 있는 이 찰나에 도망쳤던 거란 황제의 마지막 요나라 황제 천조제가 체포가 됩니다. 잡혔는데 얘 잡고 봤더니 얘가 송나라와 내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금나라는 아니 저 송나라가 뭘 믿고 우리한테 약속했던 3패를 안 줄까? 그런데 믿는 구석이 송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이 요나라 잔당들 천조제 등 이 거란의 요나라 잔당들과 협력을 해서 금나라에게 혼란을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게 이 천조제가 체포되면서 밝혀진 겁니다. 금나라 태종 완전 열받죠. 야 이거 약속한 돈도 안 주고 이게 또 이 천조제랑 우리 뒤통수를 치려고 했단 말이지. 자 열받은 금태종 군대를 몰고 바로 송나라로 쳐들어옵니다. 자 휘종이 금나라가 쳐들어오는데 이 송나라 휘종이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뭘 믿고 있었을까요? 도교 도사들 믿고 있었습니다. 휘종은 자기가 신봉했던 도사 곽경이라는 도사를 시켜서 이걸 막으라고 합니다. 곽경은 또 자기가 막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곽경이라는 사람이 만든 군대가 있었어요. 육갑신병 육갑신병을 동원한 또 진법을 만들어가지고 이 금나라를 막으러 출진을 합니다. 그냥 육갑 떠낸 그런 군대였어요. 이건 훈련도 안 돼 있고 급조된 그런 군대였는데 세상에 이걸 가지고 급나라 군대 막아보겠다고 나갔는데 아니 뭐 전문 장군도 아니고 도사가 나가서 이거 뭐 어떻게 막습니까? 가서 그냥 박살납니다. 박살났습니다. 자 이렇게 뚫리게 되자 휘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쳐야죠. 도망을 쳐야 되는데 이때 또 고맙게도 신하 한 명이 건의를 합니다. 이강이라는 신하가 자 황제께서 책임을 지고 황제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주시고 황제 자리에서 내려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책임지세요라는 식으로 했고 안 그래도 휘종은 도망갈 생각하고 있었는데 잘 됐죠. 그래서 모든 책임을 아들에게 떠넘기고 본인은 군대를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긴 떠나고 그래서 아들한테 바로 황제권을 넘겨주게 돼요. 이때가 1126년 1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갑자기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되었으니 이 황제가 흥종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휘종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태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아들이 흠종으로 즉위를 하게 되는데 즉위하면서 연호를 새로 썼는데 그 연호가 정강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정강이라는 연호를 쓰게 되고 정강이라는 연호를 쓸 때 일어난 변이라고 해서 이걸 정강의 변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흠종은 졸지에 갑자기 느닷없이 황제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책임 다 떠넘기고 도망쳐 갔어요. 자 흠종은 모든 것을 이제 책임져야 되는데 금나라 군대는 카이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당시 송나라 수도가 카이펑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수도 카이펑은 포위를 당하게 되었고요. 아들 흠종은 금나라와 협상을 시도합니다. 약속했던 세폐에다가 더 얹어서 국물 더 얹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금나라에서는 오케이 그렇게 주기로 했던 돈들 다 내놔 더 얹어서 내놔야 돼. 게다가 황족들도 포로로 보내. 그래서 도망친 흠종의 아들 중에 일부 그 다음에 일부 재상들 또 포로로 보냅니다. 포로로 보내고 금나라 달래에서 돈 주기로 약속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금나라는 똑바로 나중에 돈 줘야 돼. 그리고 이제 약속을 받고 금나라가 돌아갔는데 자 이렇게 금나라가 돌아가자. 금나라 군대가 철수를 하자 아버지 다시 모셔옵니다. 아버지 돌아오세요. 금나라 갔습니다. 카이펑으로 오세요. 그래서 남쪽으로 도망쳤던 휘종이 수도 카이펑으로 돌아와요. 자 그러면 이제 흠종은 금나라에 주기로 했었던 세폐 주면 돼요. 그거 주면 이제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송나라 관료들이 또 문제입니다. 송나라 관료들 중에 대부분이 강경파였어요. 저 금나라에게 그거 줘서는 안 됩니다. 싸웁시다. 주지 마십시오. 신하들이 이렇게 나서기 시작했고 여기에 흠종이 또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나라에 주기로 했던 세폐를 또 안 주게 된 겁니다. 이젠 못 참죠. 금나라 태종 바로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카이펑을 포위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카이펑 치고 들어와서 점령을 해버립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쉽게 점령된 건 아니고 거기서 오랫동안 몇 달 동안 싸워요. 싸우고 결국 함락이 됩니다. 금태종이 다시 쳐들어온 게 1126년 말이었어요. 그리고 해를 바꿔서 1127년 이 카이펑을 완전히 점령한 금태종은 이 송나라 황제 흠종과 그 다음에 아버지 태상황 휘종까지 둘 다 잡아가는 겁니다. 이게 앞에서 오늘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황제 둘이 끌려가는 그런 장면이 되어버린 것이죠. 황제만 끌려간 것이 아니라 황실 가족들과 수많은 관료들까지 다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가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견량래라는 치욕적인 항복의식도 했고요. 그 다음에 금태종이 이 두 명의 황제에게 자귀를 줘요. 왕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황제 시켜주는 게 아니라 자귀를 주는데요. 아버지 휘종한테는 혼덕공 그 다음에 아들 흠종에게는 중혼후 이렇게 자귀를 줍니다. 공과 후에 자귀를 준 거예요. 공 후 백자남 이런 순서가 있는데 아버지를 혼덕공 혼덕공은 의미가 덕이 혼란한 사람 덕을 혼란시킨 사람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치욕적인 이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중혼후는요. 정신나간 놈 혼미한 놈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치욕적인 또 이름을 주고 거기에서 이들은 오랫동안 살게 됩니다. 아 그럼 이제 이 송나라가 무너진 거죠. 송나라 황제들 끌려갔고 송나라는 망한 겁니다. 그런데 이 송나라를 무너뜨린 금나라가 이 송나라 땅을 어떻게 하냐면요. 장방창이라는 송나라 관료를 그 땅의 지배자로 임명을 해요. 지금 금나라 군대가 송나라 수도 카이펑을 점령했잖아요. 그리고 장방창이라는 송나라 관료를 너 여기서 너 황제해 이렇게 임명해버립니다. 이 장방창이라는 인물은 이전에 금나라의 포로로도 끌려가 본 적이 있는 그런 인물인데요. 얘를 그 땅의 황제로 임명을 하는 겁니다. 아 근데 장방창은 내가 송나라 땅에서 내가 모시던 황제들 다 떠나가게 하고 내가 어떻게 여기서 황제를 하느냐 저 안 돼요 황제하면 안 됩니다 라고 거부를 했더니 그때 금태종이 자 너 여기서 황제 안 하면 여기 카이펑 불받아 될 건데 피받아 될 건데 다 죽일 건데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장방창은 내가 황제 안 했다가 또 카이펑 사람들 다 죽을까봐 그래서 결국 수락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금나라가 그래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나라 이름을 장초라고도 부르고요. 위초라고도 부릅니다. 초나라라고 이름을 지어준 건데 이전에 있었던 초나라와 달리 이거 가짜 초나라야 이런 식으로 위초라고 거주디자를 써서 위초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준 것이고요. 또 장초라고도 부르는 이유는 지금 황제가 장방창이잖아요. 장씨가 황제인 초나라다. 그래서 장초라고도 부르게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금나라가 그 땅을 송나라 신한테 너 여기 지배해 이렇게 해놓고 자기의 위성국가로 만든 거예요. 괴뢰국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우리 이제 만주국 이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일본이 만주 땅 점령하고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 데려다가 왕 시켜놓고 일본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땅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서 장방창이 어쩔 수 없이 거기서 황제라는 이름으로 그냥 금나라에 간섭받으면서 황제 자리에 그냥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끌려간 휘종의 아홉 번째 아들 조구라는 인물이 결국에는요. 남쪽으로 도망쳐 내려가서 남쪽에서 송나라를 새롭게 세웁니다. 그래서 이 남쪽에 새롭게 세워진 송나라를 남송이라고 불러요. 이 남송이 그 송나라 무너지고 바로 같은 해 1127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송나라를 남송과 구분하려고 북송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그래서 북송에서 이제 흠종이 마지막으로 있다가 끌려간 거고 그의 동생 아홉 번째 휘종의 아홉 번째 아들 조구가 남쪽에서 남송의 첫 황제 고종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남쪽에 남송이 생기자 장방창은요. 자기 나라 접구 남쪽으로 또 남송으로 합류를 해요. 합류를 했는데 그런데 이 남송의 신하들이 얘 감히 그 땅에서 아무리 강제로 시켰지만 그래도 거기서 황제를 칭한 놈이니 살려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방창은 남송에 들어갔다가 결국 황제 남송 황제는 좀 봐주려고 했는데 결국 신하들의 압력 속에서 장방창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금나라에 살게 된 휘종과 흠종은 거기서 살다 죽습니다. 휘종은 1135년에 그 다음에 흠종은 1161년에 죽게 됩니다. 자기 고향 땅 그리워했으나 결국 금나라 땅에서 죽게 되고요. 흠종은 1127년에 끌려가서 1161년까지 거기서 산 거잖아요. 되게 오래 살았어요. 거기서. 그런데 흠종은 거기서 살면서 남송에 있는 자기 동생 조구가 자기를 구해줄 것이다. 구제해줄 것이다. 라는 그런 일말의 기대를 갖고는 있었으나 남송에 있는 고종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왜? 형 구해와 봐야 내 황제 자리만 위태로울걸?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죠? 원래 황제였던 형이 돌아오면 자기 황제 자리 내줘야 될지도 모르는데 뭘 굳이 어렵게 형을 받아옵니까? 그냥 금나라한테 데리고 있으라고 하는 거죠. 결국 도사 믿고 사치하고 이렇게 종교에 빠져있고 돈 쓰는데 빠져있었던 사치스러웠던 휘종이라는 황제 때문에 가뜩이나 약했던 송나라 흔들흔들 하다가 결국 아들한테 많은 피해까지 주면서 이 수치를 중국인들의 수치를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그런 사건이 바로 정강의 변이라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중국인들 입장에선 가슴 아플 수 있는 정강의 변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정강의 변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